1, 2, 3 도라이 아니면 4차원은 다 이르잖아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물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를 보면 쟤는 우찍에서 오는 것 같은데 보는 거나 듣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친구 자체가 또라이라나요? 맘같지 않은 저희 멤버들도 또라이들이 몇 명 있는데 그걸 응대하는 또라이가 있고 입고 다니는 생각이죠 사람 생각이 되게 자유롭고 보통 저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필터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뇌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게 없고 정말 내가 하고 싶다고 그러면 바로 나와요 제가 기타 녹음하고 있는데 형이 와서 막 거지 같다고 그러고 제가 홍수사람이요 활발 활발한 성격 약간 진상끼가 있는데 끄덕여 왜 뒤에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난 평범하다 뭐 그렇게 평범하지는 진짜 진상끼가 많아서 진상끼가 많아서 진실한 거짓 생각을 안전하게 1